왜 이렇게 여기 묻히고 다녀? 묻었지? 어. 여기 여기. 안 묻었구나. 자기 얼굴에 묻은 거 하지 마. 자기야 언니? 어? 너 자기라고 불러요? 나 지금 왜 처음 묻는 거 같지? 저우기 구할 수 있어? 영상 보면 누가 봐도 저희.. 아니 나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저는 찐이었는데. 진짜 갈 거야? 어. 같이 먹을 거야. 같이 먹을 거야. 아니야 아니야. 운동 가야 돼가지고. 아 그래?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린입니다. 오늘은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여기에 지금 자몽이가 오기로 했어요. 셋이서 만나는 게 지금 처음이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은솔이랑 저랑 자몽이한테 사귄다고 고백을 할 거예요. 그냥 이러면.. 아니 반응이 조금 궁금해. 자몽이 반응이 너무 궁금한데. 왜 어떠세요? 왜 벌써 왜? 나도 기분 나빠. 나 이제 콧 제대로 털어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귄다고 얘기까지 할 거니까요. 오늘 영상 역대급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요. 에이린 채널도 여러분들 가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왔어? 오늘 영상 해보겠습니다. 우와 에이린 옷이시구나. 네. 이러면 돼. 아 그러면 나도 일어나? 아nhme. 서로 이사를? 우와 언니 실물 처음 봐. 네? 실물이 훨씬 히프신데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요? 언니는 진짜 얼굴이 엄청 작으시다. 아니 얼굴 엄청 작은데? 아니 언니가 더 작으신 거 같아요. 언니가 더 작아. 너무 예쁜데? 와.. 몸매도 너무 이뻐. 몸매도 훨씬 좋은데. 아니에요 언니가. 뭐하는 거야 둘이 지금? 억지로 칭찬하는 거야? 아니야 진짜. 진심이야. 진심이야. 이게 여자들 대화라는 게 이게 그거야? 아니 아니 난 진짜 진심이야. 난 언니 봐. 그때 말했잖아 한번 보고 싶다고. 근데 왜 얘기를 안 했어 언니 나오시는 거를? 아니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가지고. 커피 시켜놨어 커피 먹고. 뭐야? 어. 시켜놨어. 시켜놨어 거기다가. 이렇게 만난 게 우리가 광고 촬영을 해야 돼. 그것 때문에 지금 같이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날 갑자기 당일날 가면 니네 막 서먹서먹 할 수도 있고. 근데 미리 얘기를 들었으면 나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을 텐데. 마음의 준비가 또 따로 하는 게 있어? 아니 너무 이쁘시니까. 아니 너무 이쁜데. 아니 너무 아니 언니가 진짜 더 이쁜데. 아니야 진짜. 아 지랄들 그만해. 아우 나 지랄들 그만해. 그래가지고 그 미팅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야. 그 얘기를 할 건데. 오빠 여기 보고 들어와. 어디? 들어와 볼게. 다 하는 거야? 응. 어. 우리가 가서 영상을 찍어야 돼.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은솔이도 거기 가서 광고 영상 뭐 브이로그가 됐건 뭐가 됐건 영상을 하나 담아야 돼. 언니 저 브이로그 봤어요. 브이로그 나도 같이 찍어요. 어 저요 저요. 아 둘이. 둘이 찍어도 되고. 어 둘이 같이 찍어도 되고 어차피 같은 우리 소속 크리에이터 님들이니까 오빠가 이제부터는 정말 최선을 다하죠. 아니요. 뭐 어떻게 하라고. 내가 어떻게 하라고. 우리한테 잘하세요. 내가 왜 잘해야 돼. 너네한테. 저희가 먹어 살려주는 거잖아. 야 내가 너네한테 웃을끼니 뭐 웃을끼니. 그리고 알았어 잘할게. 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은솔이는 아무튼 가서 그렇게 하면 돼. 어 그리고 에이린은 어 거기 가서 어? 자몽이. 아 미안. 요즘 이상하다 오빠. 미안해 이건 진짜. 자몽이는 거기 가서 또 사무실 식구들이랑 같이 뭐 영상을 찍어도 되고. 재밌겠다. 그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혹시 있어? 나 성룡오빠. 성룡오빠? 사귀랑이야? 어? 사귀랑이야? 아 그냥. 아 그냥? 정말 팬으로서 좋아하는 거지. 아 팬으로서? 나도 성룡이. 성룡이랑 뽀빠 할 수 있어? 성룡이랑 뽀빠. 성룡이랑 뽀빠. 아 저도 못해요. 그럼 제가 가질게요. 아 가주세요. 한 번에는 또 언니 부르면은. 언니 좀 뭐 이렇게 보면은 누구 온다라고 얘기를 좀 해줘. 아 그거는 내가 장난치려고. 얘기는 이게 끝이야. 뭐 더 없어. 아 진짜? 밥 먹으러 가려면 밥 먹으러 가도 되고. 아 그러면 오늘은 처음 만난 게 아니니까. 오빠가 소고기 사줄게. 오. 진짜로. 나는. 아 고기를 어제 많이 먹어가지고. 뭐. 회. 회 먹고 싶은데. 그럼 회 먹자 오늘. 저도 회 괜찮은데. 회 먹어? 아까 고기 사준다고 하지 않았어? 성룡이가 이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저도 해도 괜찮아요. 저도 고기 좋아해요. 아 그럼 오늘 고기 먹자. 그게 어때? 왜 언니의 의견에만 이렇게 반영을 해볼까 오빠가. 내가? 네. 너 고기 먹고 싶다며. 근데 고기 먹고 싶다 했을 때 오빠 언니가 회 먹자 그럼. 응. 지금은 또 언니가 고기 먹는다니까 고기 먹자 그럼. 아니야 난 너 얘기에 적극적으로 그거 한 거야. 고기 먹어 고기. 고기 먹고 싶다며. 고기 괜찮아? 응 고기 먹어. 고기 어떤 거? 돼지고기를 더 좋아하긴 해. 돼지고기? 인솔이는? 나는 돼지고기 돼지보다 지방이 많아서 소고기 먹자거든. 소고기? 네. 오늘은 오빠가 돈 좀 쓰는 날이야. 그러니까 오늘은 무조건 소고기야. 아 진짜? 와 오빠 진짜 지갑 안 열면서 오늘 왜 이래? 아니 뭐를 왜? 형들 진짜 밥을 안 놔줘. 아 그래요? 고기를 잘 사줬는데? 그럼. 와 진짜 나한테는 거 없어졌어? 왜? 돈 없어질길래 맨날야. 아 정말? 진짜 못 넣는 거 같아. 빨리 먹어. 어? 응.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 이거 뭔래? 네? 아 냄새 좋다. 아 왜 흔들려. 아 이게 뭐 막혀진다. 이거 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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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맛있지? 응. 아 난 다이어트 해야만 해가지고.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와 야 맛있다. 진짜? 응. 나도 먹어볼까? 어 하나 먹어봐. 어. 어때? 음 맛있어. 음? 손이 없이. 응. 진짜 맛있다. 먹어봐. 어 먹어봐. 많은 게 안 좋냐? 어? 많은 게 안 좋은데. 어? 야 손이 없어 말이 없어. 내가 놔줘서 발려 했잖아. 아 못 발려. 야 왜. 아 못 벗어. 나 운소리만 보고 있어가지고. 아 고생하자. 맛있어? 맛있지? 응 맛있어. 야 왜 이렇게 흘려. 흘렸어. 닦아줘. 야 야. 왜 이렇게 흘려. 아이고 또. 왜 이렇게 잘 부서지냐? 야 왜 이렇게 흘리냐. 아우 난 침착 맞아가지고 진짜. 아 뭐 흘릴 수 있지. 오빠도 흘렸잖아. 오빠도 흘리잖아. 왜 나한테 안 그래. 아니 운소리가 맨날 털어주니까. 맨날 털어준다고? 아 맨날 아이고. 아무튼 뭐 그렇게. 그게 끝이야. 뭐 또 할 게 뭐가 있지? 뭐 해야 되지? 오빠 얘기 지금 다 했지? 응. 그렇지? 오빠 얼굴에. 언니 왜 이렇게 얼굴을. 언니 오빠 얼굴을 이렇게 뚫어져서 안 돼요? 내가 안 되겠다. 무슨 이상 하실 말 있으시면 잠깐. 아니 아니 어깨 없어. 왜 이렇게 여기 묻히고 다녀. 안 묻었어? 어. 여기. 안 묻었구만. 아 왜 이래 진짜 내 앞에다. 내가 털어낼 수 있는 거 없는 거지. 맞지? 나는 괜찮아. 내 머리? 뭘 감았어? 어? 아니. 야 머리를 대가리를 감고 다녀야지. 내가 머리 묶고 오는 날은 안 감은 날이야. 아 그래? 아 이게 그 냄새야? 아니야. 바디 미스트는 뿌렸어. 근데 은솔이가 뿌리는 향수가. 오빠가 너 옆에 가까이 가면 냄새가 너무 좋던데. 향수? 어. 봐봐. 한번 맡아보자. 어? 이거 뭐야? 이건 어때? 야야야. 봐봐. 아 나 손목엔 안 뿌렸다. 나 이렇게 뿌려 항상. 그니까 대가리를 안 감으니까 이렇게 뿌려야. 그니까 대가리를 안 감으니까 이렇게 뿌려야. 자기 얼굴에 이렇게 무서워하지? 아 있어. 응. 이제 털렸어? 자기요 언니? 어? 자기라고 불러요? 나 진짜 왜 처음 듣는 거 같지? 응? 아까 오빠라고 하지 않았어요? 애칭은 막 계속 바꾸지? 애칭이 좀 많아요. 아. 네. 근데 자기는 솔직히 근데 좀 이건. 자기는 사이에서 모르지 않나? 그건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내가 자기 하라고 할 때는 뭔 소리야? 이러면서 왜 언니가 자기 하라고 하는 거니? 왜 이렇게 받아줘.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게 맞아가지고. 지금 이 자기는 뭐. 자기가 장난이 아니라고. 뭐야? 기선이 아니니까. 장난이 아니라고? 어? 어? 찐 메이라고 해야 되나? 아. 오빠. 어? 왜? 내가 뭐 잘못했나? 아. 나는 모르겠는데. 아. 됐어 됐어. 아니. 왜 저리 무슨 사이? 어? 오빠 동생. 딱. 어? 나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내가? 어? 정국이 좋아할 수 있어? 영상 보면 누가 봐도 저희. 아니 나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저는 찐이었는데. 아니 나도 장난이긴 하지. 근데. 말은 안 해도 서로 느끼는 게 있잖아. 아. 나만 느꼈어? 뭘. 어떻게. 무슨. 무슨 얘기야? 아니. 근데 두 분 사겨요? 아. 내가 그냥 얘기해? 응. 형. 조금 좋은. 뭐. 느낌. 호감? 근데 오빠 그거 나한테도 얘기했잖아. 아니. 그게 무슨 일이야? 넌 그런 적 없는데. 진짜. 거짓말 치지 마. 몰카 하지 마. 몰카 아니야. 진짜 거짓말 치지 마. 어? 나만 몰랐네. 둘이 할 얘기 있으면. 아. 아니야. 아니야. 뭘 나가. 나갈 필요가 없지. 어? 커피 맛있네. 오빠 재밌어? 어? 지금. 난 불편한데. 왜? 불편한 게 뭐가 있어. 아니 진짜 언니한테 감정 있는 게 아니에요? 얘기해야 돼? 어 얘기해. 왜 내가 뭐 찔린 게 없어서. 항상 밥 잘 챙겨 먹고. 코로나 조심하고. 오빠가. 어? 어. 너 힘든 거 있으면은. 옆에서 많이 응원해줄 테니까. 그런 식으로 너 따뜻하게 얘기해줬잖아. 나 이 얘기를 언제 너한테 하지 않았어? 어. 나한테도 똑같이 좋은 거 같은데? 어. 코로나 조심하고. 관계 조심하고. 사람 많은 데 가지 말고. 항상 밥 잘 챙겨 먹어라. 너한테도 똑같이 했지? 응. 소중 크리에이터들이야. 아니 근데 그런 느낌이. 어. 그냥 오빠로서 챙겨주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떤 난 느낌으로 얘기했던 거 아시구나. 여자. 여자 오해하게끔. 아니 오해하게끔이 아니라. 우리. 아 아니야 아니야. 그냥 장난이고. 어. 그냥. 나 오늘 갑자기 바빠가지고. 어. 밥 먹어. 아예 뭘 바빠. 아니 괜찮아요. 둘이 드셔요. 둘이 드시고. 어. 저는 먼저 가야돼 먹으라고. 그럼 우리는 새해 먹으러 가자. 응. 응. 예뻐. 아. 나는 뭐. 아 진짜. 오빠 안 되겠네. 저모에. 아니요 그냥. 저 진짜 안 먹을 거라서. 둘이 드세요. 둘이 드셔. 아니 둘이 먹어. 나 괜찮아 괜찮아. 둘이 먹어. 아 진짜 갈게요. 아니야 아니야. 진짜 갈 거야? 같이 먹을 거야. 아니야 아니야. 운동 가야 돼가지고. 아 그래? 조심히 가. 야 잠깐만. 장난이야 앉아 봐. 앉아 앉아. 장난이야. 하지 마세요. 어 장난이야. 장난이야. 뭐가 장난이야? 아 영상 찍었어? 네. 아. 언니. 저. 아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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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빠가 처음 만나면. 이렇게. 재밌게. 해 주려고. 어. 자기야 일로 와봐. 아. 아. 아 진짜. 아. 옛날에 나한테 하는 거잖아. 어. 여보 일로 와봐. 아. 가는 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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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어. 자기야 일로 와봐. 아. 그만 좀 하라고. 어쩐지 그런 걸까. 언니가 언제 시켜보겠어요. 안 어울려요. 언니한테. 진짜. 아. 언니한테 너무 커. 아 진짜. 언니. 이거 잠깐 이러나도 돼요? 왜. 저도 한번 이러보고 싶어요. 아. 아. 언니. 이러니까 이제 커플티. 어깨동으로 한번 해도 될까? 네. 어. 어. 이런 느낌? 어. 어. 이런 느낌. 그러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호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호가영입니다. 저희가 오늘 할 컨텐츠는 커플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색깔의 티를 계속 자몽이만 입힐 거예요. 그때 자몽이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죠. 뭐하고 있었어? 그냥 있었지 아무것도 안했어. 아 그랬어? 어. 뭐고. 뭐야? 왜? 옷이 똑같은데? 어? 옷이 똑같아. 뭐가 누구한테? 뭘 뭐가 똑같아? 딱 사도 똑같고 봐. 뭐야 샀어? 응? 샀어? 어. 뭐 사도 돼? 어쩐지 그러면서 언니 옷이 좀 안 어울려요 언니한테. 진짜? 아 너 왜? 언니한테 너무 커. 나 진짜? 아 옷이? 한번 들어봐봐. 이게 그거라서 왜 남녀 공경이에요? 공경인 거 치고 너무 커. 야 이거 어떻게 샀어? 야 코 뿌리네. 오빠한테 많이 안 커. 나한테는 안 커. 나는 딱. 나한테는 딱 맞아. 좋아하지만 둘이 같이 가서 샀잖아. 뭘 같이 가서 사? 내가 옷이 샀는데. 언제 만났는데 또. 어? 아니야. 뭘? 커피지 하네? 지금 따라서 와. 뭐? 왜 따라서 와. 뭔 소리 하고 있어? 뭐야 또 오늘 둘이 먼저 만났어? 안 만났어. 왜 만나 우리가. 뭐 밑에 있다 봤지? 나? 어. 아니야. 나 이거 볼일보다 왔지. 아니 난 원래 오버핏을 좋아하니까. 그래 이거 딱 오버 옷이긴 해. 어. 난 왜냐면 나한테는 맞는 옷인데 너는 왜 이렇게 크게 했냐? 언니는 평일에 있던 거 아니잖아요. 난 오버핏 좋아해. 어? 그래요. 난 오버핏 좋아해. 오버핏 있는 거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데. 나 좋아해. 원래 잘 입는 오버핏이 아니야? 야 근데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 그치? 어. 잘 어울려. 오 잘 어울려. 언제 샀어? 어? 어디 샀지? 어? 어디 샀어? 왜 오빠한테 물어보면서. 야. 왜 다 이렇게 했단거야? 뭐야? 어. 언제 샀어? 아 진짜 둘이 장난치지 말고 둘이 언제 가서 샀지? 같이 가서. 뭘 같이 가서 안 샀어? 같이 사서 샀는 게 아니고. 나는 얘가 왜 이뻐해. 언니 따라서 한 거야 혹시? 내가? 네. 아니야. 야. 따라다니기네. 야 왜 따라서. 뭔 소리야. 야 근데 우리가 컴평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보세요. 왜? 그러니까 이런 옷 찾기 쉽지가 않잖아. 그렇지. 오버핏은 좀 찾기 어렵지. 근데 옷 이쁘네. 옛날에 막 노스페이스 페이딩 이런 거 다 계속 같이 입는 거.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 그런 느낌은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 찾기 서로 맞추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아니 왜 표정이 왜 이래 너는. 아니 커플도 아닌데 지금 커플티를 왜 입고 있냐고. 커플이 왜 아니야. 은서를 좀 이리로 올 수 있니? 오빠가 이거. 어 내가 그렇게 해. 어. 그럼 이렇게 하면 커플티지. 그러니까 지금 커플티라고 했잖아. 맞춰 입었네 맞춰 입었어. 뒤가 여기는 뒤가. 어 뒤가. 엄청 미치게. 어. 아 뭔데 왜 나만 빼고 둘이 옷 맞추냐고. 뭐를 맞춰. 맞춘 게 아니야. 왜 이거 친복이야? 무슨 친복. 커플티라고는 생각 안 할 거야. 사격. 야 하죠. 진짜.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커플티를 입었지. 어떡하지 마. 이거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언니 이거 저 한 번만 입어놔도 돼요? 왜. 저도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 너 안 어울릴 것 같아. 아. 언니 저는 피부가 까매서 점점 색이 잘 어울려요. 아 진짜? 어. 언니는 얼굴이 하얗잖아요. 이런 파란 색깔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바꿔 입을까? 그래. 그래. 아 잠깐 입지 마. 왜 우리가 바꿔주네. 아니 한 번만 입어보려고. 아 이거 입어보고 다시 줄 거야? 어 다시 줘야지. 아니 가져갈까봐 너 안 벗을까봐. 아니 안 하고 입어볼게요. 아 그래? 오케이. 다시 입어도 돼? 다시 좀 안 돼. 그래. 아까 입어.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빨리 줘야겠어. 아니 우리가 커플티인데 왜 네가. 아 커플티라는 얘기 좀 그만해. 왜? 알았어. 커플 아니잖아. 우리 커플이야? 우리? 어. 커플이 해줄게. 그만해 야 진짜로. 아니잖아. 이거 봐. 이렇게. 아 한 번만 입어. 같이 갖다 와. 어 알았어. 다 한 번만 입었어. 어 갔다 와. 어 갔다 와. 와. 왜? 야 조리 진짜 뭐야. 어? 조리 진짜 뭐냐고. 왜왜? 아니 뭔데? 어? 오늘 조리 못하. 이게 뭐야 무슨 몰칸데? 어? 몰카 아니야. 몰카 아니야. 거짓이야. 몰카 아니야. 아 지랄하지마 진짜. 아 뭔 지랄. 야 무슨 지랄을 해. 어? 뭔데?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리네. 오늘. 너 이 색깔의 땅이야. 어. 뭐야 이게. 자홍이 잘 어울린다. 너 검은색이 땅이 나고. 아. 아니 저 피부가 꺼해서 흰색이 또 잘 어울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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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장난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장난 아니야. 하하하하. 너 얼굴에 장난이라고 쓰여줬어. 어 어. 내가 지금 써 있어? 장난이라고? 응. 너 항상 써있어. 하하하하. 어 장난 아니야. 진짜야. 진짜. 우리 은솔아 일로 좀 올 수 있어? 우리 커플티 좀 보여주자. 잠옥이한테. 이쪽 뒤로 좀 올 수 있어? 어. 커플티. 아니 이걸 언제 같이 사러 갔냐고 언제. 그게 궁금한거야. 뭘 언제 사러가 며칠 전에 내가 사러간다고 얘기했던 이 같이 가자 그래서. 왜 나한테는 얘기 안해? 너가 그때 옆에 없었잖아 연락할 수 있는 거잖아 네 어울려 검은색 저는 지금 브릿지 피부라서 검은색 입으면 더 얼굴이 칙칙해 보여요 아 진짜? 신색도 있나? 없지 우리 두꺼 밖에 안 샀는데 언니에도 너무 커 이거는 남자들이 입어야 되는 거 같아요 너 그때 왜 큰 거야? 아니면 또 이렇게 팔 접어 입고 하면 형 돌아 봐봐 언니한테 너무 커 근데 원래 인산부엌 같아 이게 원래 여자들은 살짝 앞에 넣어주고 이렇게 입으면 조금 오버핀 느낌 딱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여기다가 살짝 원래 이게 오버핀지 뭐 이런 느낌 이러니까 이제 커플티 어깨동 한번 해도 될까? 응 어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어 이런 느낌 그걸 울어드린다 아 그러네 아니 커플티 내 것도 숨겨놨다나 빨리 가 아니 뭔 소리야 거기 있잖아 아니 이거 말고 흰색도 두고 아 자고의 건 나도 살고 그랬다 아 생각을 아예 못했어 오 내 거는 왜 안 사냐? 어? 아 빨리 저 숨겨놨잖아 어렵다니까 언니 언니가 아까 보니까 공정색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어 아니야 선생님 흰색보다는 너무 하얗게 다 밀가루 같아 흐흐흐흐흫 야 검정색이 잘 어울려 같이 한 번 저 야 어디가? 나 이거 입어보려고 어? 나 흰색 입어보려고 아 흰색 입어보려고? 나 흰색 입어보려고 야 근데 둘 다 잘 어울리긴 한다 왜? 왔어? 왜? 왔어? 왜? 진짜 기진나? 야 왜? 왜? 내가 언제 갔다 왔어? 뭘 언제 갈아입어? 뭘 언제 갈아입어? 야 컵을 때니까 은수라 일로 올래? 너 하얀색 잘 어울린다 하얀색도 잘 어울리네 하얀색도 잘 어울리네 잘 어울린다 하얀색 잘 어울려 하얀색 너 되게 잘 어울려 잘 어울리네 어 이게 랭크 색깔을 어떻게 딱 맞네 그러니까 딱 맞네 여자들이 입어도 엄청 이쁘네 남녁인데 그냥 똑같고 이게 오버핀이라 그래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남자들이 입어야 돼 남자가 입으면 예쁘지 남자가 입으면 예쁘지 난 좀 큰 거 좋아하니까 근데 여자가 입어도 근데 이거 바지 살짝 넣어봐 남자들이 입는 거 같아 바지에 넣어도 솔직히 크죠? 여자가 입으면 안 돼 언니는 그냥 이거 사람을 입었던 친구들한테 팔아야 돼 팔아? 뭘 팔아? 언니는 여자들은 아니야 뭔 소리야? 아니야 언니는 하나도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아까 잘 어울린다고 안 어울려 나 이거 거짓말 안 어울려 나한테 또 충분히 입을 수 있게 아이 못 먹으려면 나 지금 갈 거야 오빠한테 설명 적이 있습니까? 있어 있어? 질문은요 네 혹시 솔직히 저거 싫어하시죠? 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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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 거! 야 내 거 무서워 들었어 오 질문 뭔데? 둘이 오빠 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자 오늘은 저희가 어떤 걸 할거냐면요 은솔이랑 저랑 짜고 질문을 서로에게만 할거에요 질문도 되게 세게 할겁니다 그때 예술질문 어떤걸 할거지 우리가 연인인것처럼 여행을 또 간것처럼 여행을 간것처럼 이렇게 센질문을 자몽이한테 할건데 자몽이가 그 얘기를 들었을때 여러분들 자몽이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하세요 보과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몽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어떤걸 할거냐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 궁금한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진실게임을 할겁니다 각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다면 그거를 질문을 해서 만약에 못 믿을거 같으면 그냥 바로 거짓말 탐지기를 여러분들 지금부터 돌려보도록 할거에요 서로가 서로에 궁금한점이 좀 있죠 우리가 야 왜 말을 안되네 어? 야 억지로 대답을 해 내가 이 게임을 하자 그랬으니까 내가 제일 먼저 질문을 하면 되나? 그래 오빠가 먼저 해야돼 아 내가 하면 돼? 자 그럼 나는 처음에 어 은솔이한테 질문을 할게 알았지? 은솔이한테 첫질문은 하고싶은 사람한테 질문하네 하고싶은 사람한테 지금 째려보는거 같아가지고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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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쫄았네 어 자 갈게 오빠를 보면서 설렴적이 있어? 오빠한테 설렴적이 있습니까? 있어 있어 있어? 와 뭐 뭐 뭐 진짜야? 언제 언제 지금? 지금이요? 지금? 뭐야 이건 장난이야 이건 장난이야 이건 장난인거 같고 이건 지금 장난인거 같고 언젠지는 언젠지는 뭐 언젠지는 뭐 어 얘기는 안할게요 왜냐면 오늘은 이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자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갈게요 오빠한테 질문을 할게 나한테? 응 어 책은 일주일 내에 일주일? 어 어 혼자 있을 때 자기 위로를 한 적이 있까? 야 야 질문이 왜 이래? 오빠 손 넣어 빨리 야 질문이 야 인생이 아 저 질문이 근데 너무 웃긴다 누가 대답인거 같나? 없습니다 진짜로? 있네 있네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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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야 거짓말 거짓말이거든 이거 맞아야지 맞아요 아 걸렸네 어디서? 뭐 어디서야 야 그런걸 왜 물어봐 그런 적 없는데 왜 이게 나와 아 창피해라 질문이 이상하네 궁금한거 질문하네 어 맞아 궁금한거 질문하는거 맞아 어 질문 잘했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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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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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안그런거 같은데 네 나는 오빠한테 할게 아 나한테? 응 어떻게 알았어? 나도 오빠랑 똑같은 질문이야 이제 뭐? 아 내가 했던 질문? 응 오빠는 어 나를 보고 어 설렌적이 있다 있다 있다? 어 있다고? 어 어 뭐야? 둘이 뭐야? 아 진짜로? 어 진짜로? 거짓말 아니야 이거는 언제? 예전에 이제 너가 내가 좀 체했을 때 응 너가 약도 갖다 주고 나 손도 막 뚝불러 주고 했었잖아 어 어 맞지? 기억나? 응 맞지? 응 손을 한 한 시간으로 주물러 그때 기억나지? 어어 기억나 야 표정 왜? 야 표정 뭐야? 기억난다 기억나지? 이게 뭐지? 아무튼 심쿵한 적이 있었어 손으로 이렇게 주물러줬어 그때처럼 좀 주물러줄 수 있나? 어 어떻게 주물러줬어? 이렇게 한거 같아 대충 어 됐어 나 주물러가 진짜? 아니야 아니야 진짜야 아 진짜야 어떻게 한 시간 주물렀다는데 어떻게 주물렀지도 몰라 그때처럼 주물러줄 수 있나? 어 어 야 그쪽 아니지 않아? 야 왜 이래 너 어? 진실이 나왔으니까 이건 맞는거잖아 응 응 응 알았어 자 그럼 이제 내 질문할게 어 은성이한테 할게 야 장훈이잖아 왜 또 그래 아 그러니까 은성이한테 할까 응 알았지? 요번에 질문을 어 아까도 언니한테 했잖아 어 근데 궁금한게 많아가지고 나한테는 안하고 언니한테만 해 아니 이따가 또 다 같이 너한테 할게 지금은 일단 은성이한테 한번 할게 오빠가 고백을 하면 받아줄거야? 무슨 질문이 있지 어? 받아줄지 받아줄거야? 야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언제 할건데?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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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으니까 질문이 있어 뭐 너무 센거 아니야? 렌저스에서 할 수 있는 얘기야? 근데 근데 진짜 받아줄거에요? 아 뭐야 받아줘 받아줘 야 뭐 어지로 받아 야 형아 좋아요 아 요즘엔 조금 남자로 보이는 남자로 보이는 남자로 보이는 뭐가 뭐 대체 뭐가 많은거에요? 오빠 어디가 좋은거에요? 자세히 보면 잘생겼어 자세히 보면 너 왜이래 언니 내가 갑자기 진댓말에 갑자기 진댓말에 갑자기 진댓말에 갑자기 진댓말에 왜이래 뭐 아니 이따가 뭐 따로 얘기하자고 아 또 이상하지 아 둘이서 진짜 그만 놀려 아니 왜 놀리는게 아니야 왜 놀려 내가 그러면은 이따가 그 얘기는 은솔이랑 나랑 따로 하고 맞지 어 자기랑 나랑 따로 하자 그 얘기는 오케이 다음 질문 누구죠? 장훈이 질문 나 근데 나 혼자만 노는거 같아 둘이서 서로 계속 주고받고 질문하고 나 혼자만 노는거 같아 아니야 왜 다같이 하는건데 우리 지금 그러면 나는 이번에는 오빠한테 했으니까요 언니한테 은솔이한테 아니 근데 어제 게임이니까 우리가 어 아니 좀 놔봐 언니 얼굴 좀 보고하게 내가 질문하잖아 알았어 야 화를 내 오빠 나 무서워 멈췄다 야 아니야 어 깜짝 놀랐네 질문은요 네 솔직히 저 싫어하시죠? 흠흠흠 흠흠 너 저번에 실패를 해 언제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좋아해 너무 좋아해 아닌거 같아서 싫어하시는데 너무 이쁘고 이쁜 동생이 생겨던데 으악 이거 봐 이거 봐 너 이쁜 동생이 생겨던데 어? 야 너 저번에 실패를 해 보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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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언니 이거 한번 틀린거 맞아야 되는데 아 네가 잘못한 해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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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본인 안 났어 본인 안 났어 싫어하신데도 거짓말 쳐야 아니요 아니 이게 잘못된다 갑자기 잘못된거 같아요 역시 갑자기 존댓말 써 네 화가 많이 났으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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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고 그냥 한 대는 쳐야지 살짝 그래도 뭐라도 쳐야지 아 이거보다 세게 쳐야지 아 이거 맞았잖아 오빠 대신맞으러 왜 그래? 근데 아무튼 반옥씨가 잘못된거 같아 아 싫어하구나 아 싫어하구나 아 싫어하지 아 근데 확실히 게임을 잘하네 게임이니까 그러니까 진실이 없어 게임이 없어 난 진실이었는데 게임이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어 하나 은솔이가 질문 하면 돼 나는 아직 이걸 한 번도 안 해봤어 이거 나도 해보고 싶다 너 그냥 혼자 진짜 그런데? 어 이거 집에 저 뭐야 니가 이거를 왜 지금 끼는 거야 너한테 질문한 건 아직 아니잖아 하하하하 아니 나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균데기가 집에 가서 하라고 죽겠는가 아니야 아니야 언니 나한테 질문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풀누래 풀누래 자 일단 풀누래 아 나한테? 하하하하 나한테도 질문을 준비쳐 아니 일단은 우리끼리 뭐 하고 있는데 나한테 궁금한 게 일단 있다잖아 아 이럴 거면 그냥 둘이 진실 게임이야 둘이 하하하하 나한테 궁금한 사람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이따 내가 카톡으로 할게 나도 나도 어 저녁에 카톡으로 할게 저녁에 카톡으로 할게 정릉 갔을 때 어 조개구이 고군데 오게 그 경부대 경부대 쪽인데 되게 맛있어 어 강릉을 갔어요? 어? 강릉을 갔어요 조개구이 다 먹으라고 언제? 아니 한 2주? 1주? 밥먹으러 강릉까지가? 아니 그냥 뭐 잠깐 뭐 바람 쎄다 여행이야? 뭐 그런 겸사겸사 밥먹으러 여행 뭐 일박 뭐 하고왔어 자고 온거야? 안 자고 온거야? 아니 그냥 겸사겸사 뭐 같이 밥만 먹으러 강릉까지가요? 또 먹고 싶다 하니까 그냥 다 먹었지 금방 하니까 운동 같은 거 와 서울에서도 나는 밥을 제대로 안 썼는데 아니 됐어 이제 그만해 이거 뭐를? 그만해 아니 강릉을 왜 나도 나도 밥을 조개구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알지 않을까? 어? 잘 몰랐어 미안 아 그거 좋아한다고 하지 그럼 같지 나도 많이 했어 근데 왜 나는 한 번도 안 사주면서 서울에서도 조개구이 파는데 많은데 굿즈 언니랑 강릉까지 조개구만 원한다고 왜 왜 왜 같이 가요 다음에 다음에 같이 가자 셋 왜 내가 왜? 싫어 어? 둘이 가 그냥 그럴까? 와 나는 이제 그냥 오빠한테 오빠의 그냥 기대치를 낮춰야겠다 바닥으로 아니 방금 갔다가 그냥 거기 베이 뭐 거기에서 잠깐 뭐야 우리 이렇게 이박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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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만 둘이 짜고 치지 마요 뭘 짜고쳐 나 지금 며칠 갔어 지금 싸고 치는 거지 어쩌려고 했어 우리 그때 이박산대 갔다 왔지 언니 연기 어설프요 한 박사에 무슨 말하는 형 형 형 형 형 언니 내려가지도 안 왔으면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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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오빠한테 하나만 더 질문해야겠어요 뭐 아니 이거는 해야겠어 게임이 끝났어 하나만 해줘 하나만 소원 들어준다 생각하고 해주라 아 소원 안 들어줘 아 아 진짜로 한번만 해줘 한번만 해줘 한번만 아 이건 해야겠어 이 질문은 이것까지는 그럼 하고 여러분들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 카메라 보이지도 않아 하하하하하하 야 앞을 봐 그러면 이마 아니 실은 막 카메라도 지금 몇 번 봤어 어 어 오 질문 뭔데 둘이 오빠 어 어 어 무슨 소리야 뭐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맞잖아 맞잖아 아니 뭔 소리야 그랬어 아 야 야 도화 야 하자 하지마 아 아 도화 도화 나도 알아 아 사나에 끝까지 해봐 그만해 그만해 아 뭐야 그치? 아이 이 정도는 해야지 헐 그치 크러치 나 크러치 진짜 필요했는데 크러치 필요하던데 크러치 필요하던데 맞지? 그렇다 비싸 진짜 비싸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나 필요가 없어 오빠 그럼 언니 이거 제가 가져도 돼요 제가 차에다가 이거 차에 저도 방영체가 없어가지고 이거 해도 돼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가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몽입니다 자 오늘 어떤 걸 할 거냐면 두 명의 여사친에게 선물을 줄 거예요 자몽에게는 명품 가방 가방을 줄 거고요 은솔이에게는 명품 악세사리 깍에다가 그냥 방향제 그때 은솔이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자몽이랑 지금부터 같이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그렇지 너는 이제 은솔이를 계속 약올리는데 짜증나게 알았지? 자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요 오늘 한번 기대해주세요 뭐 먹을래? 다? 응 다 먹고 오늘 얘기는 이것만 하면 될 거 같아 뭐 얘기하고 있어? 아까 얘기한 게 다 하지 뭘 더 얘기해 어떻게 해 다 뭐 먹을래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왔어 왔어 앉아 앉아 연선 언니도 오셨네 어 어 온다고 얘기 못해 나도 온다고 어 그럼 지금 할게 온다고 잠은 지금 왔어 어 나 미리 얘기 들었는데 어 우리는 오늘도 예쁘시네요 아니 더 이쁘신데요 오늘? 아니요 머리 이렇게 내려놓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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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니 왜 만나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이쁘잖아 어 인사드리는 거잖아 그니까 왜 이런 대화를 하냐고 억지로 너네 억지로 하는 거 아니야? 진심으로 걸어나가는 거야 이게 왜 진심이야 진짜 얼굴 자존심이 이쁘잖아 진짜 이쁘잖아 그 대가리 크잖아 엄청 잤잖아 오빠가 난 할 말이야 아 야 아니 진짜 난 너무 존재마다 감동해가지고 얼굴이 너무 작아서 감동? 야 눈물을 흘려 그럼 어 언니 너무 이뻐요 쟤 왜 저래 너무 이뻐 너무 귀여워 어 오늘은요 아마 둘 다 행복할 거야 왜? 왜? 기대 갔다 올게 어 뭐야 아니 어디서 갔다 올게 어? 어디? 어디 가신 거야 어디 간 거야? 어디 간 거야?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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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못 먹었어요 아 가만히 같이 먹으러 가는데 아 진짜요? 응 네 뭐 얘기하고 있어? 내가 진짜 먹었어? 아니 인사하고 있어 어 뭐야? 뭐야? 아니 뭐 준비했어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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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내가 준비를 했어 너희들한테 고마운게 너무 많아서 저번에 얘기했듯이 선물 하나를 준비를 했어 근데 다른 거 같은데? 달라 뭐야 이거는? 오빠 너희들이 필요한 선물이 다르기 때문에 고르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이건 내가 준비를 한 거야 어 나는 이게 티파니에코가 좀 끌리는데 나는 이게 뭐 좋은 거야? 좋은 거지 이거 비싼 거잖아 아 그래? 이건 그냥 얘기 듣고 산 거야 근데 너 선물이 이거야 이게 뭔데? 아 뭐야 이게 뭐야? 이거는 그냥 명품 가방 어 어디꺼야? 야 왜 만져? 아 얘 궁금하지마 어 니꺼는 이거야 아 나 저녁 좋은데 그럼 바꿀래? 아니야 명품 가방이라니까 어 이건 바꿀래는 뭐야 어? 이런 필요한 걸 샀다며 어 당장 필요한 걸 산 거야 어? 뭐야 구찌? 아이 이 정도는 해야지 헐 구찌 크로치 나 크로치 진짜 필요했는데 크로치 필요하다네 어 맞지? 이렇게 비싼 거 받아도 돼? 아니 뭐 받아도 되지 왜 안 돼? 나 구찌 좋아하는 거 어떡하라고 어 좋겠다 드디어 오빠가 나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는 거야 어 고마워 고마워 이리 와 아이 고마워 아 머리 안 감았지? 어 어 기름 좀 닦을래? 머리 안 감았어? 어 아우 시집아 머리 좀 감고 다녀라 야 어허 그리고 저기 자몽이 거는 뭐라고? 어? 뭐? 자몽이라 그래 자몽이 여기 어 왜 그래 장난 좀 그만 쳐 이거 많이 쳤잖아 응 알았어 자몽아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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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알았어 응 응 응 선물이야 봐도 돼? 봐도 돼 지금? 응 이거는 응 자몽이는 목에 봐봐 액세서리 같은 걸 항상 차고 다녀 근데 너는 몸에 아 그러니까 그냥 반지 말고는 액세서리가 이거 팔찌 말고는 많이 없잖아 비싸 부럽다 진짜 비싸 넓게 더 비싸 네 부럽다고 이게 뭐야? 뭐?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뭐야 근데 이게? 어? 광양자 같은데? 아니 너 필요한 거 너 왜 필요 없어 차산대매 아니 티파니 가방에다 넣어준 거지 차산대매 방향제 선물해준 거지 이게 아직 한 달 넘게 남았는데 이거를 줘 그치 이것도 리페일리 형인데? 아니 사온 거야 나도 이거 쓰다가 준 거 아니야? 아 진짜 내 차에 하나 꽂고 그리고 하나는 너 주려고 샀지 아 이거 너무했던데 나는 구찌 주고 언니는 목걸이도 안 주고 왜 이런 장난을 쳐 혜정이 왜 이래? 혜정이 왜 이래? 나와 아니 한 번 목에 차 봐 뭘 이거 아 오빠만 해 누가 진짜 이거는 진짜 어디 보란 거야 이 케이스는 이거? 털을 올릴 때는 그러면 내가 그렇잖아 나만 이거 받고 열심히 고생했잖아 그러면 언니 그러면 언니는 어떻게 해 아니 안 샀는다는데 그럼 뭐 아니 이것도 너무했잖아 난 좀 나는 고마워 없어 없어 없으면 왜 불렀어? 그냥 만난기만 그냥 같이 부르는 거야 방향제 주고 싶어가지고 아니 그럼 오빠 우리 둘이 만날 때 주지 왜 언니 있을 때 굳이 나한테 이거 주는 거야 안 가져? 둘이 만나서 주지 나를 왜 불렀어 이게 화가 잔뜩 났네 지금 아니 나 필요가 없어 오빠 같은 게 그럼 언니 이거 제가 가져도 돼요? 제가 차에다가 이거 저도 방향제가 없어가지고 이거 해도 돼요? 어쨌든 언니 필요 없다고 하시니까 어? 네 가주세요 네 죄송해요 뭐 다음번에 다른 거 사줘 어 찬구이도 가져 아 근데 오빠 대박이다 이거 진짜야? 아니 진짜야 아 너무 좋아 방향제도 야무지게 가져가야겠네 아 죄송해요 왜 사람을 불러 놓고 그러는 거야 오빠는? 나를 왜 불렀어야지? 선물 주려고 불렀다니까 너 차 걔가 꼈잖아 언니 그럼 제가 드릴게요 그냥 그래서 필요 없어 제가 방향제 따로 혼자 차서 쓸게요 그래도 뭐 오셨는데 나만 밖에 그러니까 언니 이거라도 가져가셔야지 그럴래? 고마워 조롱이 괜찮아? 가방? 어 괜찮아 여기 안에 방향제 방향제 냄새가 좋다 그리고 그 마스크팩 협찬이 몇 박스 들어왔어 그래서 사무실 남자애들은 어느정도 다 못생겼으니까 애들이 다 나눠주고 그리고 너꺼 따로 내가 빼놨어 아 진짜? 어 그건 내가 따로 줄게 너 마스크팩 있으면 좋지 여자들은 그건 따로 빼줄게 얼굴에 관련된거 많이 들어오니까 아 좋아 어 그거 다 줄테니까 센스있다 그런거 여자한테 딱 챙겨줄줄 알게 아유 자몽이 너니까 챙겨주는거지 언니도 그런게 좀 들려 나는 팩 안줘 나도 팩 많이 하는데 너 팩 많이 해? 어 아 나 자몽 할거밖에 안 받아놨는데 언니가 원래 하시면은 하셔도 돼요 저는 원래 잘 안하거든요 아 아니야 그건 너꺼 받은거야 응 아 그럼? 그럼 내가 받아야지 어 아 너는 우리집에 냉장고에 팩 2년된거 날짜신단거 어때 아이 장난으로 그만줘 자꾸 언니한테 왜그래 아 진짜 언니 울겠다 울겠어 울지는 마 알았지? 오빠 그러면 너꺼 그냥 5개짜리 그거 하나 줘 아이 그냥 이번엔 내꺼라고 받은거니까 내가 받고 어 다음번에 언니꺼 챙겨드려 내꺼 내꺼 아니 너를 거기에서 줘는데 아니야 나 팩하기가 싫어졌어 왜? 팩 한팩 팩 안좋아요 안할래 저 어딜갈까? 어딜가? 어딜가? 밥 먹으러 온다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왜 왜 그건 둘이 얘기하는데 날 왜 불렀어 나 앉혀놓고 뭘 앉혀놓을거야 선물주고 이러려고 너 부른거지 응 어 줬잖아 근데 니가 싫다며 자몽이 있어? 아 맞아맞아 언니 안가주실거죠? 네 네 제가 그럼 가질께요 야 왜 째려봐 어 아 많이 났네 이 친구 불리지 마 이제 연락 안할게 하죠 연락 안해 그래 언니 안쳐놓고 이렇게 계속 놀리고 그러는것보다 차라리 우리 둘이 보는게 낫지 언니 왜 불렀어 그니까 둘이 볼걸 그래 다음부터 둘이 볼게 그냥 둘이 봐 다음부터 너랑 나랑 둘이 볼게 그래 밥도 둘이 먹으러 가고 오늘은 다 그냥 둘이 해 얘 빼 아 명예 싸우지 말고 오빠 목표 좋게 하자 아니 오빠 응 근데 왜 이렇게 굳이 나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응 다몽이랑 응 이렇게 비교되게 응 더 챙겨주고 나 소음하게 하는거야 왜 왜 소음해? 나도 잘 이해가 안되네 둘다 선물을 챙겨줬고 자몽이한테는 고마우니까 선물을 줬고 오빠는 이러면 안수원해? 난 안수원할거 같은데 자몽이는 수원할거 같아? 그래서 선물 준거니까 안수원할거 같아 오빠 안수원하다는데 안수원하다는데 왜 너무 안수원해? 그래서 선물은 크고 작음을 떠나서 선물이라는거 자체가 내가 고맙게 썼게 진짜 저러 언니 그럼 드릴까요? 다시? 줘 줘 아니요 괜찮아 고맙게 쓴다며 응 자몽이도 고맙게 쓸거야 화가 좀 많이 난거 같은데 화가 좀 많이 난거 같은데 아니요 아이 그만해 오빠 아 언니한테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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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응 그럼 이거 할래? 아니요 어? 나 이 브랜드 제일 싫어요 이 브랜드? 아 이제 싫어해? 어 제일 싫어 그럼 똑같은거 하나 사줘? 응 아니 됐다니까 오빠 괜찮아 버려 그냥 버릴까 그냥? 버려 언니가 기분 나쁘시면 나 버려야지 버려 괜찮아 진짜 차별한데 왜? 버려 버려 아니 버리겠다 버려 어 버릴게요 언니가 기분 나쁘시면 나 이거 버릴게요 버려 버려 이것도 다 버릴게요 다 버려 괜찮아 왜 그래 저 때문에 기분 나쁜 티를 왜 자꾸 내는거야 야 버려 이거 응 발박 발박 또 덥까? 어 아니 왜 왜 그래 아니 왜 그래 오빠 아니 기분 나쁘다며 아니 기분이 나쁘면 이렇게 하면 내가 미안해지잖아 어 미안하라고 한거야 오빠 돈 100만원 정도 날라가는건데 괜찮아? 아니 괜찮아 또 뭐 어쩔 수 없지 아니 봐봐요 이거 이거 뭐 묻었고 이거 아 아까 똥은 거 사실 이거 짝퉁이에요 짝퉁 짝퉁 뭐야 어? 이거 짝퉁이에요 이거 만원인가? 뻥 안치고 2만원도 더해 이거 한 8만원 해 이거 사늘 진짜 같다 근데 진짜 사늘하고 큰일 날 뻔했어 가질래? 아 뭔데 왜 뭐야 짝퉁이야 황현진은 뭐야 황현진은 진짜 언니 주는 거 아니에요? 황현진은 진짜 언니 주는 거 아니에요? 황현진은 진짜 짝퉁이야 넓게 사실 더 놓을 수도 있어 어 어 어 아 뭐야 황현진은 뭐 한 건데 뭘 뭐해 아까 미리 좀 짜긴 했어요 뒤에 속여도 야 야? 이 새끼가 아 진짜 재밌어? 되게 재밌는데 지금? 야 아 진짜 저번에 너랑 나랑 한 번 자부의 속였잖아 그래서 자부의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도 한 번 하지알래가지고 그래서 한 거야 아니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이 눈빛으로 계속 쳐다보는 게 너무 따갑더라고 아 그랬어? 어 째려봤어? 아니 진짜 너무 얄미인 거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어 너무 잘했어 일부러 그랬으니까 이해 좀 해줘요 죄송합니다 언니 어 아니야 진심 아니에요 진짜 제 본성 아니니까 이거 너 가져와 이거 아 됐어 저리 가 가져가